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으로 기소된 13인의 피의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을 해체하는 일도 단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기소가 결정되자마자 1월 31일 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검찰이 각오해야 될 것을 준음하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한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SNS를 통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소권 납용을 검찰이 자행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원피로성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사건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곧바로 재판주 준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검찰은 2월 3일 날 인사이동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이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인력 충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의 부장검사 김태현은 이분은 유임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수사팀 검사를 정원하는 부서 배치안을 마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의 인원을 8명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8명에서 13명으로 정원하는 배치안입니다. 이는 공공수사 2부에서 유임된 검사 4명 그리고 타청과 타 부서에서 새로 전입된 검사 5명 파견검사 4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는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은 그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인물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의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수사 2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선거범죄전담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의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앞으로 얻은 결정을 내릴지가 미정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순순히 수사팀이 인력을 충원하는 일을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주더라도 최소한의 인력 정원을 허락함으로써 그 역시 청와대 수사팀이 원활한 게 공수호 유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수사팀 인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해서 공판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팀을 직접 지휘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이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평택지청장으로 옮겼습니다. 수원지검의 평택지청장. 그런데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파견 근무 형식으로 아마 이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걸림돌입니다. 그동안 검찰 인사대학사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수사팀을 거의 와해시키는 인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에도 합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을 한껏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공수호 유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 근무 규칙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다른 청 파견을 하는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성인이 필요합니다. 파견 심사위가 열리고 파견 심사위가 1개월을 넘기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견 필요성을 심의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파견 근무에는 법무부 장관의 성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순순히 청와대 수사팀의 정원을 위해 가지고 기존의 수사팀 인력들이 파견돼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주미애 장관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파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파견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미애 장관이 1개월 이상 파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친문 3대 의혹 사건 조국 유재수 울산 가운데서도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검찰 수사가 무리한 짓을 했다. 검찰이 어문 짓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야 정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검찰 개수가 무리수였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 주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급과 중간 간부, 특히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수준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미애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뿔뿔이 헛어진 수사팀 관련 검사들을 파견돼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주미애 장관입니다. 따라서 주미애 장관은 노골적으로 공소유지 방해의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작전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추 장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미애 장관이 얼마나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위해 헌신하는지,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기뻐하게 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주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최대의 권력이고 최대의 관심사항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소는 너희들 뜻대로 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섭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검사들의 파견 근무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주미애 다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